오거 뱅가드 아 이것도 오거였나? 타이탄 맞네 이게 오거였네 아닌가? 아뇨 그냥 왜 나가 게임에 나가 1대3 너무 불리하다 근데 설치하는 거라서 또 몰라요 이거는 이길 수도 있어 너무 뒤에 있다 설치하는 곳 주변에서 비벼서 하면 좋을텐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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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한명 있네 그냥 차라리 이거 벗고 설치하라는 교심도 빠를 수도 있는데 너무 아깝네 아 와 시공 41랩 41랩 덜덜 41랩 덜덜 오셨다 41랩뿐이네 41랩뿐이네 이제 설치하러 가야지 아 어 아 아 지금 패배 패배라니 핫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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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배라니 A로 가는거 받고 빠른 설치 여기 사람이 없고 빠른 설치 고고 빠른 설치 고고 아 여기다 여기다 던졌구나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자동 타이탄으로 파괴 미친 어 깜짝이야 와 샷건 진짜 아프다 아 같이 죽었네 승리 테스트요? 어 혹시 뭐 공지사항에 PC방 이벤트 그런거 없던가요 혹시? PC방 그냥 웬만한 테스트면은 넥슨에서 넥슨 감염 PC방이면은 할 수 있으실텐데 그런 말 없던가요 혹시? 그런 말 있었으면은 한번 들어가보셔서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A 갈까 이번엔 A 갈까?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설치를 해봅시다. 아크폭탄이 너무 눈에 안보인다. 끝났네. 얘 뭐해? 얘 뭐해? 올라가서 뭐해? 올라가서 뭐해? 항상 여기 당하니까. 여기 올라가야지. 올라가야지. 떨어져야겠다. 일단 비 들어가겠지. 여기다 하나. 깔아주고. 장막 한번 한 다음에. 오쌰티. 여기 너무 많다. 오겠다. 오겠다. 일단 많으니까 올 것 같은데. 내가 보기에는. 오 깜짝이야. 왜 이렇게 안보여. 띠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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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방금? 죽을 뻔 했는데 안 죽은 건가? 시간 끝나서. 아니면 누가 쐈나? 뭐지? 언제 감이 안 오네. 뭐지? 미사일이 사기야. 충전하고. 충전하고. 쌈 싸먹어야지. 가서. 몇 명이냐? 다섯 명. 다섯 명. 다섯 명. 다섯 명. 차영신 좋구요. 두명 남았다. 내가 보기엔 A로 달려들 것 같거든 A인가? 아뇨 쏘는거 보면 B인거 같은데 B맞네 어디서 설치하시려고 어디서 설치하시려고 레벨업 좋구요 와 확산! 확탄! 아 근데 확탄인데 경력화야 아.. 경력화만 붙었어 아.. 이건 필요없어 체인건 안써 체인건 안써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